청주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에 차태환 INS 대표가 합의 추대됐습니다. 차 회장은 지난해 3월까지 충북경제포럼 회장을 지내는 등 그동안 지역경제인을 대변해온 만큼 단일후보로 추대돼 선출됐는데요. 그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완종 기자입니다. 지역 최대 경제단체인 청주상공회의소 수장이 6년 만에 교체됐습니다. 청주상위는 지난 16일 회원사를 대표할 85명의 의원을 선정한 뒤 23일 회장과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차태환 INS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이두영 회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부터 차기 회장으로 차 대표가 하마평에 올랐었지만 그가 최근까지 회장직에 대해서 말을 아끼거나 적임자가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등 고사회였던 만큼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지역경제계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총회에서 의원들이 차 대표를 단일후보로 합의 추대했고 차 대표 역시 기대에 부응하기로 결정하면서 별다른 내용 없이 회장 선출이 마무리됐습니다. 차태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삿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또 총회에선 신임 회장과 함께 지역경제계를 대표할 부회장과 이사들도 함께 위촉했습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부터 3년으로 앞으로 신임 회장이 이끌 새로운 상공회의소에 대한 지역경제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감사합니다.